미쓰물리는 항상 특별한 컨셉으로 스트리트 댄스 올 장르를 표현하는 팀입니다. 5.18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다 가졌고 이렇게 춤으로도 연관을 잡아서 5.18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뭔가 크게 보여주고 싶었고. 되게 무게감 있고 조금 더 엄중하게 저희가 더 조심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안무 하나하나를 어떻게 담아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했고 한 번에 보실 때 딱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거든요. 저희 퍼포먼스를 보고 5.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셨던 피해자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피해자분들이 아니셔도 그때 그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